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중국인 샤오디씨는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친구의 추천으로 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. 설 연휴를 맞아 한류스타를 닮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. 주로 한국처럼 음력설이 연휴인 아시아 관광객들이 시간을 쪼개 성형을 하러 방문한 겁니다. 입소문이 나면서 러시아 등 서구 여성들까지 한국을 찾았습니다. 드라마 스타들이라든지 케이팝 스타라든지 이런 스타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이뻐 보이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니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게 있는 거죠. 병원들은 더 많은 외국인 유치를 위해 통역사와 전용 차량까지 제공합니다. 배우들과 케이팝 스타들이 주도한 한류열프. 이제는 성형수술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. JTBC 위문입니다. JTBC 뉴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